하나님의 성신이 사우랑을 떠나게 되니까 범죄했을 때 떠나게 되니까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시 구국의 공신 다이슬 죽이려고 사우랑이 혈안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정병 3천명을 건드리고 날마다 다이장 수색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도 저녁에 나와서 잠을 자는 그런 상황에서 다이코 아비세가 몰래 진해 들어갔어요 근데 모두가 잠에다 취해 있습니다 그때 아비세 장군이 뭐 지금 사우랑 두 번 꽂을 것이었습니다 나로 단번에 창으로 꼽아버리게 하소서 이때 다시 뭘 하겠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머리맡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이제 아부네를 책망합니다 사우랑에게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아부라함에게 책망하면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죠 아부네라 아부네라 네가 큰 용사가 아니냐 어찌 네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밤에 한 백성이 네 왕을 죽일 뻔했더니라 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보호하지 않았으니 네가 마땅히 죽을 자로다 어디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가 봐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우리 야 다이다 네가 다이시냐 네 음성이냐 왕이야 왕이야 맞습니다 사우랑이 아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렸구나 너는 내 생명을 규정해 겠은 즉 다시는 늘 해야 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하면서 여기서 무슨 말 하냐면 다이다 네가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드리라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큰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해 이렇게 좋은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 그래서 이렇게 선구로 액자로 딱 만들어서 걸어놓은 거 봤어요 저도 이 말씀 좋아요 그런데 액자로 걸어놓고 그 말씀 외운다고 이대로 될까요 물론 말씀은 암성도 좋고 귀하한데 이 말씀이 어느 때에 말해되냐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대적자 사우랑이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축복비 마르거든요 여러분 선구 암성 이거 그대로 다 외워갖고 야 내가 큰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 어디라 그럼 애운다고 해서 그러면 큰일하고 승리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수도꼭지 물이 콜콜 잘 나오니까 이야 정말 물 잘 나온다 좋다 수도꼭지 빼갖고 돌아다닌다 해서 그 물이 나오겠냐고요 그 수도꼭지가 수도관에서 수원지에 연결이 돼야지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이 대적자 사우랑이 다윗의 영성 다윗의 인격 그 다윗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사람만큼 큰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표준이고 잣대고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여완한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우리 행동을 날마다 저울 지르시고 달아보신다니까요 벨스 왕이 겸알에 갖고 성전에 금은기명에다가 술을 따라서 딱 마셨어요 그때 갑자기요 벽에 가요 손가락만 닫고 글씨가 써졌어요 왕이 벌벌 떨고 이게 뭐냐 막 불이 부들불 떨리고 저게 무슨 것이냐 다니엘을 불러라 다니엘 다니엘이 왔습니다 메네 메네 대길 우바르신 왕이 되어보고 해아래서 부족함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끝났답니다 그날 저녁 배성원 죽임당합니다 자 부족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저울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보디바르처가 유혹합니다 28살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그리고 외롭습니다 형제 친척도 안 보입니다 그때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야 너 평생 종사에 노예할래? 내 말 한번 들으래? 이런 달콤한 유혹이 왔더라도 어찌 그 낙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재하니까 그 순간 합격이다 너는 합격 저울질에서 그때 그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국무총지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내가 여와의 기름 분야에 손을 대겠느냐는 그 모습이 그대로 사진 찍어서 많은 다이세 행동이 있었지만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 볼 때 너무 귀한 순간 합격이라는 거 합격 여러분 모세도 많은 그대 아름다웠지만 우상 숭배사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백성 쓸어버리라 모세야 너 나고 다시 너고 다시 새 나라 한번 세우자 하나님 하나님 이 백성 용서 없어서 만일 용서하지 않으려면 주의 기록한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올 수 없어서 나 지옥 보내야 되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꼼짝없이 그 기도 들으면서 그 모세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사실 죽이고 싶었어요 매를 팍 때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팍 매를 때리려는데 근데 계속 딱 죽일 수 없는데 엄마가 막 말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 못 이기지 하고 손을 내려야지 지금 모세가 꼭 그런 역할을 해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속으로 고맙거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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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설렘을 보세요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뭘 원하느냐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이만한 백성을 재판을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부귀위를 구하지도 않고 이만한 백성 재판 네 왕 자리 위치해서 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구나 그래서 지혜도 주고 그리고 구하지 않는 부귀까지 전무후무한 복을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제가 뭘 얘기했냐면 저들의 행동 하나하나 그 사건 사건이 하나님 저울에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합격 오늘도 우리 낭날마다 행동을 돌아보신다니까요 지금 저울질 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크게 안 쓴다고요 복 안 준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날마다 내 분초마다 여기 그래서 시험하시나니까 날마다 행동을 저울질 하시는데 내 근수가 몇 근이냐고 잘 그것부터 좀 보시라고요 여러분 성격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개명을 지켜서 행한 자가 큰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출세가 잘 된 게 목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지키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성공 잘 되기 위해서 말씀 지킨다 그 말씀 지키고 예배 드린 것이 수단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고 말씀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니까요 행복하고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산 것이 얼마나 기쁨이 온지 그래서 보고 왔으니 그 복이 좋고 그 선물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말씀 지키면서 내가 주님과 같이 사는 그 자체가 행복해야지요 행복 다이슨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이슨 10편의 주옥 같은 말씀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기도의 고백이에요 둘째로 자 깊은 기도 많은 기도만큼 말씀 지키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큰일을 행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인데 두 번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안됩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하는데 성령이 도와준다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 무시로 성령을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영혼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슨 한 번은 그가 굴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우랑이 들어왔죠 자 그럴 때 옷만 살짝 뱄어요 근데 다이슨 뭐라 한가 그 옷자락 배물이나요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아니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은 좀 배야 그 다음에 증거를 통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되니까 왕한테 이렇게 보여줘야지 내가 죽일 수 있었다고 그래서 옷자락 배였어요 그것까지도 마음이 찔려 얼마나 양심이 예민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성령의 임재가 오니까 옴 몸에 성령의 전류가 짜라라라라 흘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도 생활이 소홀히 했단다면 지금 사우랑에 쫓기당한 그 고통감으로 해서 마음의 씀뿌리가 생기고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고 그랬을 텐데 그 기도로서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지혜로 그러면서 마음에 찔렸다 이거요 찔렸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임재가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영적 전투에요 전투 다니엘이 이걸 잘 알았어요 다니엘 정적들이 다니엘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그래서 왕한테 왕이요 왕이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기도하면 사자고래 넣기로 합시다 왕이 신으로 성격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다리왕이 모르고 의인에 찍었습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지금 옆 보고 있거든요 잡으려고 옆 봐 그런 거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살고 죽인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도 그 딱 무시한 그 모습이 그게 믿음이고요 이미 믿음을 이겨버렸어요 이미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님 봐 무섭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 보고 있다가 왕이요 왕이요 다니엘에 세 번 기도했습니다 아차 왕이 속았구나 저것들이 함정이네 아이고 왕이 근심해가지고요 밤에까지 계속 일을 써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왕이요 왕이요 이건 법입니다 못 바꿉니다 왕이요 날마다 계속 하루에 쫓아다녀요 계속 호민하고 어찌하고 저것들을 술책에 넣으면 너가 막았는데 얼마나 왕이 화를 났네 법이잖아요 법 할 수 없다 다니엘 사자고 그래 넣어라 넣었어요 긁고 나서 왕이 어떻게 보니까 자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라 자 지금 풍류소리 노래소리 좀 다 듣기 싫어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끌었고 다니엘 사죽어내고 죽겄는데 내가 그 음악소리들 거냐 금식했어요 다리왕의 불신자 금식하고 그리고 뭘 하겠어요 자 모든 침수를 피하니라 후궁들 수청 다 필요없어 다 멀리 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막 그 고통을 느끼면서 눈으로 밤을 세우는 그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신자 기도를 더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리왕이 새벽까지 해서 새벽에 같이 찾아갔습니다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기서 보세요 입에 뭐라고요? 사신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성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게 능하셨느냐 하면서 얼마나 가슴 조이고 마음 조인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면서요 사장이 볼 때 이야 저는 우리 회사의 보배야 사표 내면 큰일 나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벌써 왕한테 인정받고 다니엘은 정권이 바깥에도 계속 총리야 총리 왕이여 왕이여 만세주라 없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문제에 자녀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조신하나님이 구한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의 내용과 누가 보면 똑같은 사건을 누가 보기 뭐냐면 구한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좋은 거다고 성령 같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리고 기도하면 이 문제 뚝딱 해결 아니에요 너에게 성령의 능력 주고 지혜 주고 충만해가지고 학자에게는 지혜 주고 글자를 쓰기 만들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 다음에 성령이 일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그 다음에 12절에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냐 너 대접하라 율법이여 선자 강령이라 기도 구하다가 대접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러므로 앞비를 다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구해서 응답받고 싶으냐 너 대접해 누구를요? 예수님 좀 대접해봐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이 지혜기 작은 불쌍한 사람은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너 심어 심고 구해봐 율법이여 선자가 강력이 한 건 성경의 핵심은 네가 심어야 복받는다 이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심고 행한 가운데서 열매는 복된 자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열매는 사랑으로 심고 성김의 씨앗으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이런 상황에서도 이 위기 상황에서도 원수를 그냥 선대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한 가운데서 행했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사우랑을 이제 불레색 군대에 붙여갖고 해결시키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한 게인 것은 여호와께 구워준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구워줘서 하나님 띄워먹었어요? 띄워먹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불쌍한 게인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열폐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한 분씩 잘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영원구원하고 성겨보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십니다 누군가서 왕이 하나님 볼 때 저울질에 부족함이 보였어요 이제 단일을 통해서 왕이 앞으로 7년 동안 풀먹고 미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해결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고 공의를 행하소서 그런데 1년 후에 그대로 됐어요 1년 전에 미리서 경고했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오늘 또 저울질을 하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경고하고 오늘 또 시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마치 액자가 아닌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딱 눈에 띄어왔어요 그전 같으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용성고받았다니까 마음이 열어지고 그런가 하면 돼서 그 말씀이 전율처럼 느껴지고요 눈에 딱 들고요 하 그렇구나 내가 뭔가 지금까지 긁어 모으기만 했지 주질 않았구나 마침 그때 저기서 악장질끌 막 싸움이 났어요 뭔 일을 가봤더니요 내 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뭔 얘기냐면 병원 측에서는 돈이 없는데 이번 뭐 시켜요 가요 내가 돈 없지만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다음에 내가 돈 받아 갖고 올게요 그게 안 통해요 현찰이에요 아이고 내 딸이 죽어요 살려주세요 엄마는 울고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갖고 막 복도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 엄마는 이제 딸 죽게 생기는데 좀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모습을 럭필이가 다 지켜보고 있다가 비서에게 빨리 해결했죠 딱 해결해주고 절대 내가 했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부터 시원하게 그 다음에 그 소녀가 태우는데 다행히 나섰어요 그거 나니까 그렇게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데요 럭필레가 내 인생 최고의 기쁨 행복 거기서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행복한 데 기쁜데 이제는 나는 나누고 살리라 그래가지고 신기하게 그때부터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사천몇백개 교회를 세우고 스물네개 대학을 세우고 어마만 구제 영원권 성교사업하면서 살았는데 98세까지 살았는데 그분이 자세히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불행하여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내가 주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행복이고 평화라 이렇게 길어오고 아름답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속성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한 분이란 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한테 심판권에 다 주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도 드려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복종 다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또 빛이 비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 피의 사랑을 계속 깨닫게 만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 주어 그래서 한 분이셔요 하나예요 하나 자 오늘 우리가 구원이 뭡니까 그 사랑이 지효와 허물로 죽으리를 살리셨잖아요 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히 사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속에 들어오니까 내 영과 영생의 영과 하나 되니까 내가 영원히 살자 영원히 살아 영생의 나라 영생 그래서 영생의 주님이 나 위에서 피 흘려서 사랑해 주시고 나는 너를 샀으니 이제 너는 너 위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라 너는 내 것이지 않니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지만 좀 사랑해 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랑을 주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줄 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럴 때에 성령이 흘러가게 되는데 내가 흘러간 내 심령성이 흘러갈 때에 물이 지금 흘러간다 그럼 물이 그 통로 흘러갈 때 자기는 물이 품뻑 젖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축복이 날 때 흘러가기 때문에 나도 성령은 의와 평화 희락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내가 행복과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 그분에게 보답해 주고 또 내 필요한 그분에게 줄 때에 인생의 맛을 알아요 인생의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언제 깨달은가 아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가 그래 나를 통해 저분이 행복해졌네 저분이 살아났네 살 맛이 나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인생을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행복을 느껴보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동감 대신 화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은 어땠습니까 진정 마음의 기쁨과 행복의 희락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 은총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그 아시인데 그분이 왕이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 하면서 왕답게 살았습니까 그분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반드시 큰일을 행하고 승리하는데 그건 보니까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고 그분 모시고 삶은 것이 그분 뜻대로 산 만큼 하나님 나라는 형통이 돼요 형통이 하나님의 계획듯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뇌 쪽으로 보이는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볼 때의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눈물 골짜기 통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밭길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연다 훈련시켜 깨뜨리고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 그거 뭐냐면 궁극적으로 네 인생 가시밭기 관할을 통해서 네가 네 힘을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닫고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복이잖아요 여러분 땅 속에 금은 부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캐내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재능과 능력이 아무리 많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기 전에는 가치 없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 근데 주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베드로 인생이 얼마나 훌륭한 아름다운 수제자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 순수한 금이 나오듯이 또 다이아몬드 금광석 같은 걸 깎고 다듬어야 빛나고 아름다워지듯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나를 깎고 다듬고 아름답게 바꾸어진 다이아몬드는 때로는 깎고 다듬을 때 아파요 잘라야 됩니다 세상을 꺼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서 깎고 다듬고 한 만큼 빛나는 광석이 되듯이 아름답게 여러분 말씀해서 날마다 변화되고 다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례의 불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례의 충만한 만큼 내가 영광의 빛이 나고 행복하고 향기가 나고 찬란한 빛된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바로 큰일이고 승리가 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 생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인간관계 만남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때로는 대화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다 건들고 나를 전혀 오해하고 나 환란하게 했을 때에 순간 화가 나갖고 하게 되면 내 마음의 상처, 아픔, 감정, 상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혈기가 나오고 난 제 자신이 조금 다혈질인 것이 있어요 급해요 정말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실수가 그 같아 막 힘들어요 혈기도 내버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회계도 많이 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회계를 해도 막 몸부림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못받게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사님 얼마나 많이 암성하고 좋아한 말씀이지만 순간 때로는 속을 때가 있고 순간 아이고 또 내가 젖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요 이제 조금 더 뜸해지고 그래 행동 반응이 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잠잠 있으면 넘어가더라 그리고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겼구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으로 내가 말로 설득이 하고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러니까 안되더라고요 자 지금 손님이 찾아왔어요 똑똑똑 주인 좀 나오세요 주인이 나가야 된대 지금 내 마음에 주인 예수님 모셔놓고도 똑똑똑 근데 예수님이 나가도록 얘기해야 된대 내가 나가보면 안되잖아요 내 감정 기분 나쁜 말로 대답을 빡 해본 이미 실패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나가도록 좀 기다려 주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 마음 지켜주세요 여기서 그 일이 잘되고 못되고 둘째예요 내 마음을 지금 지켜서 주님과 살았는데 이걸 지금 보시는데 행동을 살아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느 자매님이 일찍 부모를 여기고 고모님 밑에서 삼남매가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다닌 때 전두를 받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고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빕박을 합니다 너 공부한 거 또 교회 갔다 왔냐? 하 또 갔다 오고 매연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날 따라 또 집에 가면 고모가 또 뭐라고 또 인상 쓰고 험상스런 모습이 그림이 그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해요? 다 기도를 무장하고 문역을 들어갔다 아니하달까 너 공부한 거 또 교회 갔다 왔냐? 근데요 희한한 은혜가 임했어요 이 자매가 고모가 험상스런 얼굴이 보인 거 아니고 고모가요 얼굴이 주름살이 막 보이고 흰 머리카락이 보이고 안쓰럽고 짠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고모 왜 이렇게 늙었어? 우리 때문이야 고모 미안해 너무 고생 많이 시켰어 얘가 그래갖고 고모을 깍 껴안고 고모 막 울어보는 거예요 고모 우리 기운해라고 고생 많고 시집도 못 가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아이가 진짜 울거든요 고모 응어린 가슴이 딱 굳어진 맘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고모도 흘쩍흘쩍 눈물이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 껴안고 한참 울었어요 고모가 이제 마음이 부르니까 너희들 고생 많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버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준 것도 없어 미안해 막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요 그곳에 천국이 맞을믿습니다 고모가 예수를 믿게 되겠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다이세의 그 사람과 인기역 앞에 사우랑이 꼬꾸라져 그랬거든요 꼬꾸라져 내 아들 다이사 내게 복이 있을 줄이다 네가 근일링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 대적자 입에서 이런 복된 말이 나왔다니까요 이건 사우를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말씀한 거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회사에서 인간관계 복잡한 거 많습니다 사업관계도 다 별일이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게 그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웃어주고 사랑하고 천진난만한 모습 분명히 저 정도 되면 나한테 꼬라니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 향기가 되는 것이고 향나무는요 도끼로 찍으면 찍을수록 향기가 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향기만 나타내라 마음대로 찍어야지 찍어봐야 향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죠 알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큰일 승리 내가 뭐 내 나이에 무슨 큰일이고 승리야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어부예요 베드로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쓰셨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때 99세 때에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100세 아들 죽기 전에 또 아브라함은 이제 또 저울질 또 오셨어요 1년 전에 마지막 테스트 완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다 하셨죠 막 할레를 행하라 그랬더라 할레구나 오늘 마음에 할레 성령 세례받고 우리는 못해요 못박혀 죽어서 할레가 세례인데 날마다 죽느라 나는 못해요 네가 뭐든지 알고 항복음 만큼 주님 의자고 그게 믿음의 삶이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주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 지킨 목적이에요 다시 왕이 목표라 쓰면 실패했어요 난 왕자리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말씀 지킨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존경하게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리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 승리와 축복의 삶으로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1998년 전에는 하나님 의사가 될 때 ian 걸치고 일심리 물에 일심리 물에 일심리 물에 일심리 물에 일심리 물에 일심리 물에